안녕하세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관권선거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사실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 선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대권도전 선언 이후 뒷말이 무성한 것은 그의 행보가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대권도전 선언 당시 도정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퇴까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도지사직 사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도지사직 사퇴는 경선 이후에 하겠다며 당장 사퇴는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경기도를 벗어나 전국을 누비며 강연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박근혜와 김문수의 이미지 비교 문건이 유출돼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 지사 입장에서 보면 연일 악재가 겹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김문수 지사가 더욱 큰일을 하기 위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대권도전에 성공한다면 경기도의 현안에 누구보다도 밝은 만큼 경기도로서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김 지사의 대권도전에 대해놓고 박수만 칠 수가 없는 것은 연일 계속되는 악재가 자칫 경기도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진정성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 지사가 이번에 대권도전을 하면서 한 말 바꾸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나아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지사직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껏 한마디 해명이 없습니다. 백보, 천보, 양보해 경기도민 모두가 김 지사의 대권도전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일제연정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행동이 없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도 모를 정도로 급하게 쫓기듯 서두르면서까지 대권도전 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무튼 김 지사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되는 지사직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만의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는 닫고 입만 열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퇴를 하고 대선 행보를 계속하든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르든 그에 따른 주변의 시선은 물론 결과까지도 모두 김 지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도민들은 그저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없어서라고 하는 소월의 노래를 읊조리면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켜볼 뿐입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